이 선배님도 참 잘생기시고 노래 잘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그런 선배님이신데 오늘 콘서트 멋진 콘서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두꺼운 박수 한번 드리세요. 잠시 후에 또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잠시 후에 계속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역시 정말 섹시하고 아름다운 그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치료사 그리고 음악문학원장님이시고요. 자 한번 모셔보자 하겠습니다. 안지연님이십니다. 박수를 하세요 박수. 아 네 오늘 전도주 우리 콘서트 생긴 것도 미나리이시고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박수를 한번 빨리 쳐주시면 정말 굉장한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축하드리고요. 아 여러분 다 모두 아주 꽃들이 너무 만날 폈어요. 꽃밭에서 노래 한번 제가 성화드렸는데요. 쌤이 발라드를 한번 노래 드려면 꽃밭에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박수 감사합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고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고 꽃잎을 보내고 君に星座があなたの雀をあなたにもあなた 꽃밭에 앉으시는 깊은 봄에 좋은 빛이 어디에서 보았을까 아름다운 고소니 다같이 박수합니다 아름다운 고소니 아름다운 고소니 아름다운 고소니 아름다운 고소니 좋은 빛은 어디에서 보았을까 아름다운 고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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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